이승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한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정규 3집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씨입니다 승윤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가 켜졌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저희 주주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주주님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완전 초면 완초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광고 나갈 때 정말 짧게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내적 친밀감만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혹시 저에 대해서 너무 민망하긴 한데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저는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팬이었고 계속 팬이었고 네 진짜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그 음료 광고 찍으신 게 아 정말요? 매일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매일 DJ님을 보고 출근합니다 아 저희 매일 만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어제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승윤님을 이제 방송에서 처음 뵙고 그때 정말 충격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정말 충격과 어떤 영감을 받고 굉장히 빠져서 막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고 음악을 계속 들어보고 했던 그리고 중독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다고 했을 때 저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근데 우리 송옥경님께서 극아이 승윤님과 주디의 케미 너무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MBTI 얘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 승윤님은 혹시 MBTI 얘기를 좀 즐겨 하시나요? 저요? 네 제가 꺼내지는 않는데 그쵸 나오면 네네 INFP여가지고 아 인프핏이구나 네 혹시 저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한번 여쭤봐도 돼요? I식이긴 하실 것 같은데 네 I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NFP 걔네는 네 아 자세하게는 개념을 몰라요 네 저는 이제 ISFP인데 맞아요 근데 제가 ISFP 나올 때도 있고 INFP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개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정현님께서 근데 오늘 드레스코드 있었나요? 주주들은 전달 못 받았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요 제가 오늘 약간 레드를 입었는데 오늘 또 레드로 맞춰 입고 오셔가지고 네네 지금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아무거나 촬영하고 들으세요 네 우리 주주분들 지금 당장 옷 갈아입으시고요 빨간 내복이라도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황성희님께서 오늘 라디오 들으려고 연차 쓰고 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승윤님이 승윤님의 어떤 이야기와 그런 나오는 노래들을 다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이렇게까지 연차까지 쓰신 거거든요 네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치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제가 지금 정규 3집을 내고 네 아주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첫 활동으로 지금 라디오 주연형 네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조금 떨리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정규 3집 앨범 발표하셨습니다 박수 자 앨범 제목이 역성인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규 3집이고요 네 역성 혁명할 때 역성이기도 하고 네 역성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일 이라는 뜻이 있어서 네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만든 앨범이고 네 열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와 열다섯 곡을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 많은 곡들이 네 수록되기까지 작년 4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까지 1년 6개월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1년 6개월 총 제작기간이 한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니 동료들이랑 음악적인 고민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게 이번 앨범의 시작이었다고 네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음악적인 고민이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 이번 앨범은 저를 포함해서 네 프로듀서인 조희원이라는 친구 네 기타리스트 이정원이라는 친구 드러머 지용이라는 친구 이렇게 네 명이서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드러머 서로의 삶 기타리스트로서의 삶 프로듀서로서의 삶 저는 또 음악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고민을 나누다가 네 각자가 느끼는 벽이 있었고 무력함이 있었고 한이 있어서 거기서 그럼 이걸 우리 네 명이서 좀 똘똘 뭉쳐서 한번 그 무력감을 돌파해볼까 하면서 시작된 앨범입니다 아 뭔가 그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막 갑자기 풀어내고 노래 안에 그 무력감이나 그런 것들을 돌파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들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걸 제작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동시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뭔가 용기가 생길 수 있겠어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앨범은 아쉬움보단 자부심이 든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제작기간도 오래 걸렸던 만큼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자부심이 들었던 이유 어떤 지점일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앨범이라는 걸 내면 당연히 성취감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이번에는 함께 만들어서 그런지 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자부심으로 가져도 될 것 같애라는 마음이 그냥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이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작업하는 것보다는 좀 혼자 작업하시는 경우였던 거예요? 주로? 제가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완성시키는 것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노래를 아예 같이 만들자 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확실히 좀 감회가 좀 색다르시긴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처음 딱 이렇게 실물 앨범이 나온 순간 그때의 기분은 딱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제가 이번 앨범에 좀 자뻑에 빠져가지고 좋습니다 이런 자뻑 일주일만 빠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아유 더 빠져있으셔도 됩니다 실물 받아들고서 또 네 아 이런 앨범을 이것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안 믿으시고 왜 이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나 하시던데 저는 처음에 아 이 앨범을 내려고 태어났나보다 약간 이런 감정까지도 느꼈습니다 어 맞아요 저 그거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정말 지금 수미님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네 그런 생각과 철학들이 거삭히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네 와 너무 기대되고 자 타이틀곡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앨범이랑 같은 제목이에요 역성 네 어떤 곡이에요? 이것도 이 노래가 역성 혁명 할 때 역성이고요 네 어 노래들을 다 만들고서 마지막에 이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노래에요 그래서 노래를 가로지르는 역성 혁명에 관한 내용이고 근데 역성이라는 뭐 뭐 레볼루션 뭐 혁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창한 이미지도 있지만 네 아주 작은 순간에도 작은 관계에서도 혹은 자기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혁명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와 아 정말 저도 평상시에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고 어 뭔가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 때도 많고 그럴 때 거스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큰데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더 그런 거를 뭔가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감사해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승윤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이나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승윤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역성부터 듣고 올게요 승윤씨의 역성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영화 레미제라블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레미제라블의 정말 그 억압 받는 사람들이 각자 막 뭔가 하늘을 향해서 들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듣다 보니 또 그 그림이 또 그려졌어요 네 또 혁명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정말 이 작은 마음에서 뭔가 큰 엄청난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그 칭찬은 아까 노래 나가고 있을 때 흥얼거려 주시더라고요 너무 그것만한 칭찬이 없습니다 정말요? 좀 더 자신감 있게 흥얼거릴 걸 그랬어요 아 또 이렇게 쉬시는데 또 방해될까봐 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지영님께서 진심 너무 좋다 역성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7318님은 전 이승윤 3집 들으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제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면 네 맞아요 아 맞습니다 헛소리처럼 들리겠군요 아 헛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9047님은요 으아 사람 살려 음악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승윤씨가 지금 전국투어 공연 중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전주, 부산 공연은 이미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공연을 하려고 태어난다라는 생각에 아 진짜요? 여러모로 이번 앨범이 정말 태어남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 어디 어디 남으셨어요? 이제 송도, 대전, 광주 이렇게 세 지역 남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세 번밖에 안 남았다는 게 벌써 아쉽습니다 이게 또 빨리빨리 엄청 빨리빨리 지나간 느낌이죠 네네 그리고 또 앨범 나오기 전에 하고 나오고 나서는 세 개 남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선우 장관님이랑 흰씨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콘서트 때 기억에 남았던 팬분이 계시냐고 네 혹시 승윤님도 이번에 투어 공연하시면서 그런 팬분이 혹시 있으셨어요? 네 그게 약간 어떤 특정 누군가라기보다 네 팬분들께서 제가 사실 앨범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네 앨범이 나오기 전인데 제가 이 노래들을 1월부터 하나하나씩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사실 이미 노래가 다 세상에 공표된 것 마냥 즐겨주셔서 네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팬분들이 모두 네 그러면 또 공연을 아직 안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이제 15곡이 나왔고요 이제 숙지를 잘해서 오시면 그게 진짜 그쵸 정말 숙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되는 이번 주까지는 자폭 타임이니까 안 하고 오셔도 좋을 겁니다 맞아요 안 하고 오셔도 충분히 즐기다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화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박은승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저는 이승윤님 콘서트 가보고 아 내가 이 공연을 보려고 태어났나 생각했어요 송도 대전 광주 콘서트를 위해서 자는 시간 빼고 열심히 3집 숙지 중입니다 와 은승님 대단합니다 감사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연을 보려고 태어나신 게 맞습니다 그니까요 일주일 정도 자뻑 시간 가진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시간만큼 모두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 정말로 저도 오늘 오늘 승윤님 만나려고 라디오를 시작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맞아요 자 계속해서 승윤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승윤씨의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너의 둘레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어느날 밤에 넌 말했어 나의 맘엔 둘레가 없을사 넌 넘쳐버릴 일이 없어 가슴 벅찬 오늘 무척 설레이던 내일 빛나는 시간 속 늘 우리 함께였네 마치 맨 처음 그날처럼 우린 시작하네 아직까지 우린 모르네 흥붙이 나라를 꿈꾸네 12시 주연영 12시엔 주연영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연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꽉 찬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8852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긴 기계 소리 들리는 공장입니다 우리 이상선 사장님이 이승윤님 팬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며들었어요 덕분에 고급스러운 노동요를 듣고 있어요 3집 발매 축하해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팬이 많아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도 너무 팬이셔서 너무 광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CD에다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키셨어요 퀵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저한테 퀵으로 친구가 야 한영아 한영아 줘봐 줘봐 야 부탁한다 부탁하다 해가지고 야 진짜 미안해 미안해 해가지고 친구가 보내줬어요 맞습니다 공장에 이렇게 노동요처럼 틀어주시나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선 사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이상선 사장님 오늘 하루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승윤님이 화이팅에 힘을 주셨어요 우리 허민경님이 울보 이승윤님 요즘 공연 때 왜 이렇게 울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우쭈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좀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요즘 공연 때 왜 이렇게 울어요가 아니고 한 번 울었는데 최근에 한 번을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어쩜 좋아 그 첫 번째 서울 콘서트를 하고 네 맨 마지막 곡이 네 미발매 곡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눈물이 나서 어머나 미발매 곡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행히 올해 초부터 불러와서 그냥 페스티벌 같은 데서 불러와서 네 팬분들이 따라 불러주셨어요 다행히 아 이게 정식으로 나온 노래도 아닌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페스티벌 때 안 부르고 다녔으면 맨 마지막 곡은 그거 딱 부르고 저는 인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혼자 울다 집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머나 너무 감동적인 그러게요 어떤 감동의 눈물이었던 거네요 그쵸? 약간 좀 벅찬 느낌? 설명이 좀 안되나? 그.. 이번 앨범이 근데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서 되게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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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섞인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툭 치면 오시는거죠? 아니 전혀요 맞아요 퍽 쳐도 안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퍽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쳐봐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우리 SB님께서 제 친구가 군 시절에 승윤님 부대로 파견을 갔는데 그때도 기타를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때도 군대에서 이렇게 좀 기타로 실력 어필을 좀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제가 군대에서 기타를 쳤는데 기타가 있었나? 어? 그럼 이분이 말 지어내신거에요? 아니요 기타를 우리 SB님이 말 지어내신거에요? 제 약간 군 시절이 기억에서 이렇게 싹둑 삭제가 되어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삭제가 된거에요? 아니면 삭제를 시키신거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기타를 치긴 쳤나봅니다 그러게요 뭔가 숨길 수 없기는 했었나봐요 나도 모르게 뭔가 기타가 거기에 있었던지 해가지고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 기타네? 하면서 그냥 드르륵 쳤는데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입대하자마자 그 병장 말년이었던 분이 자기 기타 시작하는데 기타 치는 애 있냐 해가지고 제가 그분 코드를 알려줬던 그거는 기억이 나네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 SB님이 어? 기타 저 친구 잘 치는데? 약간 이렇게 느끼셨던거 같애 그죠? 자 그래서 좀 싹둑이 됐으니까 자 이번 시간엔 또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거든요 이름하여 헤드라인 써봤쥬? 저희가 찾아보니까 승윤씨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 기사나 인터뷰의 헤드라인에 빈칸을 뚫고 그걸 퀴즈로 내드릴거에요 아 그래서 만약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 뭔지 알거 같다 그러면 바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총 네 문제 준비되어 있구요 마지막 문제는 주주여러분들이랑 다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릴거니까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헤드라인이구요 2021년 3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승윤 나는 땡땡땡땡 죄송해요 이게 좀 짧은데 그래도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있는 21년 3월에 이승윤 나는 땡땡땡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21년 3월이면 나는 나는 땡땡땡땡 뭘까요? 나는 나는 약간 뭔가를 비유했을까요? 비유? 비유했을까요? 아니면은 어 네 글자인건거에요? 약간 포지션? 포지션? 네 네 글자입니다 어떤 포지션 나는 뭔가 이거에 좀 자신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일수도 있고 자 대충 감도 안오세요 혹시? 네 자 그러면 정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승윤 나는 정답은 바로 나는 댄스가수 나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승윤 나는 댄스가수 비 만나고 싶어 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제가 비 선배님을 만나고 싶다는게 아니고 네 비 선배님을 최애 가수로 뽑으셨어요 이게 기사라는게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게 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긴 하죠 제가 이제 제 춤사위를 가지고 다들 너무 놀리시길래 어 네 오히려 더 나갔죠 나는 댄스가수다 아 그 이제 춤사위를 보고 놀리시니까 나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댄싱머신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비 선배님이 롤모델이다 약간 이런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치고 막 간거에요? 그거 제가 그 뒤에까지 한지는 모르겠고 아 네 앞에거는 제가 한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춤 자신있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나 춤 자신있는데 뭐 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그럼 비 선배님이 혹시 무대를 보고 어 혹시 슬며시 따라해본적 있다 없다? 아 그 숨소리는 누구나 모든 남성래들은 다 따라해봤죠 아 그렇죠 또 남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 아 그렇죠 네 노래방에서 많이들 이 춤소리를 따라 불러보셨을거고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또 제가 살짝 이렇게 아까 좀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 구역에 제가 이 댄싱머신이에요 아 제가 이 여기 부스 안에서만 네 이 부스에서만 제가 댄싱머신이에요 요 요 안에서요? 네네 어 제가 짱인데요? 아 아니요 제가 여기서 일장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댄스는 제가 진짜 짱이에요 아 그냥 승윤님은 승윤님 무대에서만 일장이시고 아 저는 이 부스에서 저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하 이겨먹으려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댄스 배틀이요? 5분 갈 뻔했다 5분 댄스 배틀 승윤님 혹시 댄스 배틀 괜찮으세요? 이게 2021년 기사인데요 아 제가 2024년에 네 2024년에 발전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아 발전이요? 네 저는 춤을 못춥니다 음악 주세요 아무거나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음악이 어때? 너무 아쉽지만 그러면 저희 언젠간 또 기약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하 그곳에서 저희 둘이 댄스 배틀 알겠습니다 펼치는 그날까지 네 자 이제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는요 2021년 4월에 올라온 네 기사고요 이승윤 공복의 땡땡 상매경 음 공복의 땡땡 상매경 뭘까요? 공복에 공복에 하면 좋은 거 뭐가 있죠? 공복에 이거는 좀 쉽습니다 공복에? 네 공복에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이거를 주로 하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네 땡땡 두 글자입니다 커피 공복에 커피 삼매경 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뭔가 활동적인 활동적인? 공복 네 공복에 공복에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바로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런 헤드라인이었어요 이승윤 공복에 운동 삼매경 복근 비결 헤드라인을 항상 그쵸 왜냐면 우리 기자님들은 늘 우리 기사에 우리가 클릭을 해야 되니까 삼매경을 삼매경이 뭐야 삼매경 이렇게 삼매경이고 나의 복근에 비결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운동 삼매경이 뭐야 운동 운동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인 것처럼 써주셨잖아요 네 네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 승윤씨 일상이 공개됐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홈트레이닝을 하시던데 아니 홈트 경력만 20년째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했었는데 그때 하던 운동을 그냥 계속 주장창 변형해가지고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축구하기 전에 또 몸풀기 운동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보통 뭐 매일 생각나면 좀 하시는 편이세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바빠지면 못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승윤씨 보면 오해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아프신 줄 알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 승윤씨가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많이 건강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건강하시다 그쵸 그러니까 그나마 이정도 병약함을 유지하고 있다 아 만약에 안했으면? 아 안했으면 저는 이제 아예 생활을 못했을 텐데 그나마 하고 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운동 3배경에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그니까요 복근의 비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도 운동 갈까 말까 홈트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홈트 경력 20년인 승윤씨가 그래도 좀 자극이 되는 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아 운동 하잘떼기 쓸모없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그럼 승윤씨는 그럼 운동을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걷기 운동이 최고고 걷기 운동이 최고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약간 제 생각에는 전세계인이 다같이 우리 헬스는 그만하자 약속을 해야 다같이 안할 수 있어요 어 안돼요 우리 전국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래도 운동이 어느정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는 마르셔라 그쵸 이런거잖아요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2022년 12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승윤 제 음악의 근원은 땡땡땡 음악의 근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화, 분노, 열받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세 글자에요 열받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에서 어떤 영감이 떠오르시고 음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그 말씀하신 거랑은 정답이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히 어떤 감정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제 음악의 근원은 어떤 승윤씨에게 익숙한 단어이자 익숙한 단어요? 네 익숙한 단어고 삼매경? 네 매일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작업실? 방구석 자 정답은요 방구석입니다 오 맞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진짜 본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했던 게 나왔어요 자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음악의 근원이 방구석이라 생각하거든요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거실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방구석음악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라고 하셨는데 음악의 근원이 왜 방구석이에요?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가장 큰 출발은 저의 약간 내밀함에서 시작해서 제 노래가 막 거실에서 다 같이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은 아니에요 막 트여있고 시작은 항상 내밀하는 거였고 네 또 노래라는 건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들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아 시작점과 문을 열고 방구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이 방구석이고 그거를 세상에 오픈할 때 거실에 나와서 이제 거실음악이 되는 거네요? 거실음악은 이제 댄스 아하 아 댄싱 머신이 되는 그 순간? 아 아 그 순간이 이제 거실음악이 되는 순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또 주주분들이랑 다같이 맞춰볼건데요 승윤씨는요 혹시 정답이 뭔지 딱 알것 같으면 힌트만 살짝 주시면 돼요 정답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자 2023년 2월에 올라온 기사구요 가수 이승윤 장르는 땡땡땡 오 기본적으로 헤드라인들이 다 뭔가 간결하고 짧고 굵은 느낌이거든요 가수 이승윤의 장르는 땡땡땡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거는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오 혹시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힌트요? 음 아 지금 제가 이번에만 잡법 기간인 줄 알았는데 이때도 그랬나봐요 오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었다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잡법과 관련이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구요 자 그럼 여러분 사연 받는 동안 승윤씨의 이번 앨범 수록곡을 한 곡 더 들어볼건데 어떤 곡인지 승윤씨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28k 러브 입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아 이 24시간 네 또 순금도 24k 네 또 프레임도 24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많은데 24라는 순도를 벗어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곡입니다 아 그 점을 잘 생각해 유념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단문 50원 정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시구요 그동안 저희는 승윤씨의 28k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승윤씨의 28k 러브 듣고 왔습니다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 헤드라인 써봤쥬 함께하고 계시구요 문제로 내드렸던 헤드라인은 가수 이승윤 장르는 땡땡땡 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이승윤 이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가수 이승윤 장르는 이승윤 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딱 한 문장인데 임팩트가 정말 커져 우리 정성민님께서 정답 장르는 이승윤 자뻑기가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뻑 기간을 어 뭐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무제한으로 아니 근데 저거는 자뻑에서 의한 말은 아니에요 아 저는 모든 음악인들 모든 창작인들은 각자 고유한 자기만의 장르를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좀 처음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내가 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 그렇죠 많은 것들을 빌리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내가 되는 건데 롤 모델을 딱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거길 향해 가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 길을 가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양외성님께서 정답 이승윤 내가 장르를 만든다 이 마인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이거는 이런 마인드는 장착을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셨을 때였는데 이때 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또 뉴스 출연이라서 약간 또 다른 긴장감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자꾸 제가 헛소리를 할까봐 제가 또 막 농담 따먹기를 할까봐 아 그 기분 너무 뭔지 알아요 네 뭔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 자꾸 모르게 나오는 농담 따먹기를 할까봐 맞아요 누르고 누르고 참아 참아 하면서 너무나 공감합니다 자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헤드라인 써봤쥬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한종현님께서 오늘자 헤드라인도 탄생하겠네요 이승윤 운동하등 쓸모없어 헬스는 사라졌으면 그냥 상상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뒤늦게 이렇게 소습을 하고 계시지 제가 운동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진짜 우리 기자님들 이거는 이렇게 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전국 헬스인들이 또 분노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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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맞습니다 자 우리 배서영님께서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보는 라디오 제 방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승윤씨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또 어떤 시간 보내셨나요? 제가 정규 3집 내고 처음 라디오 나왔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앨범 얘기도 알차게 하고 또 오늘의 헤드라이너도 또 하나 작성하고 가고 해서 그러게요 그리고 퀴즈도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뭔가 아티스트로서 뭔가 제가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막 존경하는 분이 나와서 저도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 그래서 얘기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앨범 나오신 15곡 다 하나하나 다 음미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댄스막입니다 전부 다 댄싱 머신 이승윤님의 춤추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승윤씨의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끝을 거슬러 들려드리면서 승윤씨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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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